됐습니다. 다이거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워어어어 다이거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워어어어어 다이거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시 오오오 다이거지 소크라테시 소크라테시 오 잘 부르네요 오우 와우 퍼즌 응원과의 중독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타이거두 아니 계속 진짜 집에 갔는데 흥얼흥얼 도달 카트低 카트네티 인터넷 캬 켠사 되더라고요. 우원과 반대기가 사실 다섯 글자는 쉽지 않거든요. 외국 EDM이 원곡인데 그냥 이렇게 막 신나는 그냥 리듬이었어요. 그 리듬에 이름이 다섯 글자니까 한번 넣어서 불러봤는데 입에 좀 살짝 감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처음에는 뭐 이게 뭐냐고 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게 또 하다 보니까 동작도 간단하고 다 남녀노소 따라할 수 있고 처음에 그냥 시어댄스라고 제가 그냥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어들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했는데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시트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.